해볼까 밥 먹으면 짜장먹는 동안 쪄걸이 생각나는 선물때문에 고마워 나간다 생방송 kes 떡 떡 스테인더 취미는 어? 오이고추야? 응 오이고추 나 좋아 오이고추 나 좋아 내가 와 내가 와 이거 오징어 없지? 오 맛있겠다 여기 땡초 들어간 거 같은데 땡초 들어갔어 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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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나 먹어볼게 정이 거기 내 거 먹으면 안돼 시원아 이게 땡초야 이게 땡초 어? 냄새 독하다 뭐 냄새가 독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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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뱃속에 갓난아이가 한살 두살 세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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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세살 엄마 뱃속에 엄마 아이가 한살 어? 걸렸다 한살 한살 아니야 한살 아니야 아 걸렸어 금방 한살 오케이 엄마 뱃속에 갓난아이가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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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문 닫어 시겠지 뭐 아무것도 안 닫는데 뭐야 양 진짜 많다 양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내가 뜯게 아니 위험해 으아 장난이 어? 뜨거워 어? 뜨거워 사장님 먼저 먹고 이거 시켜 먹으면 돼요 잠깐만 먹어볼래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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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국수도 나왔어요 국수도 나왔어요 국수 국수 어디요? 네 네 뭐 넣을거예? 우와 양많다 응 맛있어? 국수 자 대박 네 너 알아서 먹을래 응 와 와 미쳤다 숟가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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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먹긴 되게 시큼하고 콩스모토 먹으면 되잖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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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태다 변태 틀어먹어 응 먹고 왔는데 왜 왜 아우 바보 흐 아우 아우 매워 아우 아우 매운데 어 왜 웃는데 어 오오 아우 아니 그래 뭐라고 흐소언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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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집사2장 집사2장